어, 나진아 씨! 안녕하세요. 지금 시간 되죠? 우리 그거예요, 야자 타임? 그럼 지금부터 딱 10분만 하는 거예요, 대표님? 네, 근데 하기 전에 우리도 별명 짓는 게 어때요? 별명이요? 준혁이랑 진아 씨는 맨날 서로 별명 부르던데? 뭐, 개구리 공주, 여진 구멍, 홍보그 하면서. 네. 나진아 씨는 어떤 별명이 좋아요? 글쎄... 뭐가 좋을까? 백설공주? 아, 그건 좀... 저 차고 사니까 두더지 어때요? 두더지? 그럼 두더지 공주예요. 아, 네. 난요? 난 뭐 할까요? 글쎄요. 대표님은 노민혁이니까... 노민혁 때 어떠세요? 혁대, 허리띠. 노민혁 때? 좋아요. 그럼 시작해요. 시작? 네, 시작. 왜 안 해요? 막상 하려니까 좀... 먼저 시작하세요. 네, 그럼... 야, 두더지 공주. 네. 어, 왜 노민혁 때? 왜긴 왜냐? 너 죽을래? 어? 내가 왜 죽어? 두더지 공주, 너 까불지 마. 까불기엔 누가 까불었다고? 너 죽을래? 왜? 노민혁 때. 너... 자꾸 나한테 죽을래 죽을래 그러는데 너 진짜 죽는다? 두더지 공주, 죽여봐. 죽여봐. 좋아. 죽었어. 목 좀... 목... 왜... 앞으로 말 잘들어라. 약도 잘 먹고. 싫어. 내가 왜... 말 잘들어. 노민혁 때. 너 죽을래? 어, 끝났다. 대표님 10분 지났어요. 어, 그래요? 수고했어요.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. 나 그럼 가볼게요. 다음에 또 해요, 나진아 씨. 진짜? 그래, 엄마가 격투기 소질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. 코치가 선수하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? 얘는 뭘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우리 엄마 이러다 선수 되는 거 아니야? 여성 최고량 격투기 선수. 에이, 도장에서는 원래 다 좋은 소리 해줘. 그러게, 에이. 나 장사하려고 사탕 빨리 먹는 거지.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는. 누가 뭐래요. 그냥 농담하는 거잖아요. 에이, 엄마 정말 잘 안 하니까. 난 복잡해서 흉내도 못 내는 기술도 엄마는 척척을 하니까요. 우리 아빠 어떡해?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겠네? 에이, 그래봐야 하면 남자한테 되나? 남자한테 되나? 나도 그게 궁금하네. 네? 이렇게 해 inherited нее! 이거 놔아! 아, 여보 할, 할공 Dear silver 상자하라!!! 우왕! personnen japanese 웬일이야. 아빠 진짜 못 빠져나오는 거야?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네! 이딴 못날나? 아니,Clane 못 나와 이게? 비켜봐, 비켜봐, 나한테 해봐 다치세요 빠져나올 수 있어 해봐 해봐 됐어요 뭘 나한테 해봐 나한테 내가 빠져나올 테니까 해봐 날 꺾어봐